이빨 밑당뇨 이빨 밑당뇨 이빨 밑당뇨 너무 웃긴거예요 아 이거 재밌다 이빨 밑당뇨라고 아 좀 세긴 세다 얘가 이 갈고 왔구나 넌 이빨 밑당뇨 세별명이 지어졌네 빈띠 나는 가슴 머리엔 들은게 없네 넌 니 인스타그램 사진처럼 될 수 없네 쎈데 쎈데 진짜 예뻐 진짜 예뻐 뭐야 진짜 저 언니 뭐야 국화 복해 와 씨 국화 죽이겠다 이건가 드레스 입고 애가 막 진짜 도끼 눈 뜨고 약간 공포영화스러웠어요 진짜 유령신부 느낌이랄까 뭐야 진짜 좋은데 야 다 다 다 승미야, 래퍼가 하고 싶어? 얼마나 같이 했으면 일곱 명이나 가냐 그 사람끼리 모여서 걸그룹 준비할까봐 난 팩트만을 갖고 얘기하지 진짜 제 쇼미 일체한 선대 세 번 보고 붙었대 진짜 싹수가 보여 어린 게 벌써 된장녀의 기미 실력은 없는데 무한 후 백만 잔뜩 있지 랩은 할 말도 없고 숨도 똑바로 머신을 버락버락 모두가 놀라 제이니 아직도 제이니 와! 오마이갓! 오! 저는 지다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이니가 안 좋더라고요, 기가 저는 의외였어요 약간 저돌적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악을 품었구나 깡이 너무 좋아요 진짜 놀랬어요 제이니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앞뒤가 맞질 않아? 생각 좀 하고 말해 인창 오빠는 찾아뵙니? 스승의 날에 넌 사람 안 버린다면 넌 지금 어딨니? 넌 배신해 아이콜, 빈업 여기 나지 너 혼자 망했어, 업무니티 시즌 1 또 다시 나왔으면 쪽팔릴 줄 알라고 넌 이빨 밑에 닦여, 입점 집어넣고 말해 넌 이빨 밑에 닦여, 입점 집어넣고 말해 하하하,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넌 방영시간이 밤인 곳이 어울리지 않아 가서 찍어 아침 라막 똑똑한 척할 테지만 선택을 잘못해서 업무 써 어떤 걸 도왕 스스로 하겠지 연기로 해 또 하나 제대로 잃은 게 없지 똑똑히 잘 반하는 널 감독하고 넌 내게 배우지 저 랩을 랩 딱히 잘해야 랩하는 게 나우지 쇼미 때부터 엄프까지 리액션 전문 배우님 이제 언니가 보내줄게 학교 재인이 목표 개근사 친절히 도와줄게 이 책 가방 메고 등기하러 갑시다 등기하러 갑시다